윈도우 8.1의 화면 분할은 어떻게 해요? 윈도우 8.1에서는 최대 3개의 화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. 해상도에 따라 분할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데스크톱에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실행해 주세요. 실행 후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버튼을 선택하여 앱 화면으로 전환하세요. 화면 분할은 데스크톱 화면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. 사용하실 앱을 선택하여 실행시켜 주세요. 앱 화면 실행 후 마우스를 화면 왼쪽 상단으로 이동하세요. 실행 중이었던 데스크톱 화면을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앱 화면으로 이동하세요. 감사합니다.